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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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보 확인 감사합니다 자 이제 character 시장에서 덤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덤을 좀 드려야지. 기초수급자들 있잖아요. 복부상장이 힘든지 그 사람들이 기초수급자인데. 다른 정당이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는구나. 이렇게 해가지고. 40만 원. 이게 5천 원밖에 아니야? 네. 이걸로 5천 원하고 너무 많은 거니까. 이거 5살 도나서 분 아니야? 이걸로 5천 원하고. 민내리라도 하면 안 돼서 한번 쓸어야 돼. 이것도 이렇게 하십쇼. 이것을 한 번 쪼가지고. 억지로서. 우리가 부인 거 우리가 사갈게요. 태포니 할아버지가 모이셨어 감사합니다 태포니면요 열심히 하세요 수고하시고 고기 식사 편하게 하시고 셔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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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업률이 점점 늘어났는데 실업도 잘 되어주셨습니다. 여기서 이제 피해할 것 같다. 도대체 확인 좀 이봐. 일단 몰랄는데 됐다. 지납을 하다 보니? 이런 거, 이 길이. 여기가 좀 절감이죠? 정말 잘한다. 이거.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운동을 하시는데 잘해져 있는지. 옛날에 처음에. 한 번 하나. 한 번. 한 번. 한 번. 한 번. 한 번. 한 번. 네. 네. 전기 취재하니까. 다 똑같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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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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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